고운 고춧가루 9개 고운 고춧가루 9개 9개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? 청양고춧가루를 또 9개를 넣어야 돼요 설탕 1컵 1-2개 이거 먹는 거 맞지? 약간 이거 무슨 톱밥같이 그 물고기 밥처럼 생겼냐? 미온을 미온을 2개라는 어 어 많아 하나 두 개 후추 하나 약간 실험하는 것 같고 근데 좋아 재밌어요 옛날 어렸을 때 생강 가루 1개 그 다음에 오 와우 와우 냄새 후추야 생각이야 뭐야? 어 어 안 나왔어 마늘가루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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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정도 흔들어줍니다 제육볶음 완성 두 번째는 어 잔치국수 가루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황태가루 여덟 그 노가리같은 냄새나요 그 안주 시켰을 때 멸치가루 또 6개 먹습니다 다 써 다 써 다 써 그 다음에 여기도 설타이 들어가네 일곱 여덟 오 당분간은 잔치국수만 먹어야겠네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다 써야 되니까 그쵸? 이게 15ml 맞지 이거? 어 맞아 똑같이 저장면 똑같이 하는 거야 맛소금 하나 네 네 네 네 네 네 세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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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네 제육볶음 칼을 좀 크게 얹어낸 안 돼 나가면 안 돼 하나 둘 다섯 여섯 자, 잡아준다 배움 내가 아까 써놨던 채소들을 넣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애호박이 으스러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너무 있는 게 싫어가지고 청양고추랑 애호박은 마지막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8분 정도 끓일게요 소주컵으로 한 컵 정도 제가 아까 고기를 해동하다가 고기를 익혀버렸어요. 아니 세상에 좀 하는 일이고 죄송해요. 아 이거 뭐야. 아이씨. 아이씨. 자 제가 요기 시작해볼게요. 좀 많이 익었죠.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가루를 하나, 둘, 둘, 셋, 넷, 다섯 개만으로 넣을게요. 고기기름, 고추기름같은 기름나오게. 뭐야 벌써 말써보는건 뭐야. 고기기름이 나오게. 약간 이제 또 숨소리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양념들이 좀 잘 되려면 물이 좀 필요해요. 저요. 지금 제육은 완성된 것 같아요. 저도 계속 친구지 안쪽으로 밥을, 오늘 집에 밥 없는데? 제육은 완성된 것 같아요. 한 주 나갑니다 출발 와 진하네 와 땀아 진하네 국물이 신기하다 마지막 한 번 딱 끓으면 더 먹을게요 예스 자 그릇이 이게 덜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그릇이 없어서 이제 그냥 저희 양푼에다 먹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먹을 것 같아서 자 우선 이거는 이제 위에다 올리고 이렇게는 아 예쁘다니 가겠습니다 안녕 국보들 다 완성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면이 불기 전에 우선 국수부터 음 아 와 와 청양고추랑 이렇게 이렇게 흠 흠 흠 흠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해가지고 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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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첩 너무 맛있더라구 그냥 구워 먹었는데도 식감에 양은 좀 약간 탱글하고 비계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완전하 꼴락꼴락하니 너무 맛있더라구 완전하 짠 음 음 흠 흠 흠 흠 흠 흠 음 흠 원래 백주는 이파리 부분 밑에 부분 좋아하거든요 허물허물한데 근데 국수 먹을때는 아삭아삭한 흰 부분이 맛있어 그죠? 아 면 좀만 더 썰먹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 사진을 못 찍는 게 더 맛있다. 맛밥 아픈데? 떼지 말아야겠다. 아 밥이 없어 집에는. 이걸로 대신하라고 했지? 밥 대신. 진짜 커. 멍청해. 밥을 너무 쎄쳤어. 어지러워. 짜잔. 썸네이 썸네이. 아 근데 이 고기 식감이 한몫한 것 같아. 퍽퍽한 살 안 좋아하시는 분들. 뭐 예를 들면 닭. 닭 중에서 닭 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랑 이거 겹칠 거야. 이런 스타일.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. 음 이게 나오고 싶네. 정신없어. 정신없어가지고. 인생해주세요. 약간 면이 막. 뿌릴 것 같아가지고. 아 너무 좋다. 면 안 먹기로 했는데. 오늘 점심도 해물칼국수 먹었거든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이 영상을 아침에 보고 계시다면 아침식사 맛있게 드시구요. 저녁에 보고 계시다면 저녁에 보고 계시다면 저녁식사 맛있게 드시구요. 아니다. 아니다. 나는 지금 자려고 누웠다 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국보들 안녕. 사랑해. 국보들 사랑해. 팬이? 까악! 친절하네. 이거 진짜 이거 친절하시네요. 아 끝났지? 감사합니다.